안녕하십니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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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레이나입니다 봉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웹터스쿨 막내 정아입니다 네 막내로 선생님이 지금 내 이름 밖에 오셨어 선생님 네 저희 저희 외관상으로 그냥 딱 봤을 때 누가 가장 발레랑 좀 잘 어울릴 것 같은가요 슬슬 좋아 윤씨가 제일 잘할 것 같은데요 아 그럼 선생님 네 제일 못할 것 같은 사람 우리 막내가 제일 힘들 것 같아요 막내? 여기요? 여기 막내한테 막내라고 저한테 소개했어 막내가 막내라고 저한테 소개했어 제가 막내여요 제가 막내여요 제가 막내여요 선생님 네 발전 듣겠습니다 막내 언니 그러면은